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보령시가 사회서비스기관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천 공동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참여기관들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체 환경개선과 맞춤형 교육, 홍보 캠페인 등에 공동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4개 민관, 사회서비스기관들은 향후 1년 동안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보령시와 에너지센터의 지원으로 구축된 IoT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자체 점검할 계획입니다.